안녕하십니까 보일입니다 누가 나 대신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퇴근한 후나 먼 거리를 갔다 돌아오는 경우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음직 합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도 애매할 때 어떤 자신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 수고를 대신해줄 누군가가 아니라 자동차가 스스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말 편리할 텐데요 일상 속에서 이런 우리의 바람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길을 안내하며 말을 걸어옵니다 심지어는 길이 막힐 것 같으면 알아서 피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스마트워치나 연동한 자율주행차들은 이렇게 자동차를 부르면 알아서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와서 스스로 문도 열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 내부 감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탑승자가 이렇게 주행 중에 불미스럽게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119로 이렇게 신고하고 가까운 응급센터로 자동차 스스로 이동 또는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기억 속에 있는 80년대 미국 드라마죠 그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가 이렇게 실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상상 속에 그리던 그 미래의 자동차가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차량을 이렇게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공지능하고 정보 기술에 기반해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그 다양한 감지장치를 통해서 어떤 실내 환경 변화를 더 파악할 수 있고요 장애물을 피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스스로 경로를 파악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첨단 기기가 탑재됩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센서는 물론이고요 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이 탑재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정보를 측정하고 종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딥러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은 4차 산업혁명의 전개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진 기관 중심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정보통신 기술 심지어는 신소재 나노기술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현된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수준 이것이야말로 한 국가의 미래 산업 그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어떤 새로운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각국은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점하기 위해서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상은 지금 소위 공유경제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빌려 쓰는 소위 협력적 소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소유 그 자체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방식 이것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자가용 차량을 소유했다 그래서 부의 과시로 이해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을 보다 중시하고 나눔을 일상화한다면 수많은 자원 낭비로 인해서 초래되는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겪게 되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하는 차량 정체가 꼭 스트레스만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선 어떤 자동차들이 가다 서다를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모되는 화석 연료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때 자율주행 차들끼리 무선으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 지하철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정차나 발차가 일률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각국에서는 이렇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사회 경제적 비용에 근거합니다 또한 과거에 마이카 시대를 상징했던 주차난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집에 차 한 대만 있으면 되겠죠 아빠를 태우고 갔던 자율주행 자동차는 온종일 회사 주차장에 세워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빠를 데려다 주고 회사에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고요 엄마 장복이나 또는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에 스스로 데리러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한 어떤 대여도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95%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등 운전자 책임으로 인한 거죠 이에 대해서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 자동차보다 10배는 더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시스템 자체가 모두 디지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해킹에 노출될 경우 거의 재난 수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험성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동차는 연료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디터 제체 메르세드 벤치 회장의 말입니다 과거에는 성능 좋은 자동차의 기준이라는 게 배기량, 최고속도, 순간가속능력, 제동력 등등 이런 것이었다면 현재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디지털화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어떤 자동차의 현재 상태하고 외부 환경까지도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직접 해주거나 또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얼어서 사고가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면 결빙을 감지하고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겠군요 또 기업 변속이나 타이어 상태를 스스로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데이터로 축적되고 향후 예측을 위한 데이터로 또 처리됩니다 마치 사람이 유관을 통해서 그 사물 간의 거리를 인식하듯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 센서도 이 거리 측정은 물론이고요 그 수많은 위험 요인을 운행 중에 감지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도 파악해서 모든 방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혁신적 발전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어떤 일에서 우리가 결과나 판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건 또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IT 정보혁명 시대에 애플을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나 그가 개발한 아이폰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변화 속의 어떤 혁신을 의미하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제각각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야말로 그 대표 기술들을 집약하면서도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위치의 변화를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의미의 자동차로만 여기던 도구가 하나의 어떤 첨단 인공지능 로봇이 돼서 현대인의 집착오 속에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가 또는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까 등등 변화 이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다가오는 미래가 실감나지 않는다면 미래학자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라고 합니다 이미 미래는 우리 곁에 와있다는 말이 단순히 구호나 수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조만간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낡은 개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 뒤에 인간이 운전대를 잡을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더 이상의 의무는 없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말입니다 그 1년이 계속 1년이 되고 또 1년이 돼서 문제이긴 한데요 또 그리고 애플 CEO인 팀쿡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율주행은 모든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의 어머니다 애플 CEO인 팀쿡의 말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많은 리더들은 자율주행으로의 어떤 변화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큰 변화의 진행 과정은 그리 우리가 보는 영화만큼 극적이거나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느새 시작되고요 뒤에서 덮치거나 그냥 스며듭니다 변화가 그렇습니다 단지 뒤돌아보니 또는 멀리서 보니 그 거대한 차이가 뒤늦게 드러나는 시기죠 그래서 그 변화를 포착하기도 대비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동수단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뭐 그래봤자 자동차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변화의 파고가 높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어떤 집약이자 상징이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밀접하게 경험하게 될 파괴적 혁신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감으로 느껴서 아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 도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동차도 인간처럼 눈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자동차는 사람과는 달리 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센서가 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기존의 센서는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서 외부 대상물에 반사돼서 나오는 거리를 계산해서 그 위치와 대상물을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주변 공간을 더듬어 가면서 대충 거리의 거리나 어떤 물체 형상을 가늠하면서 거리를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체 아닌 인공지능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딥러닝 기술의 개발로 엄청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도 인간이 눈을 통해 직접 보듯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서 외부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신경망 기반의 이미지 데이터 처리 기술로 운행하는 그림입니다 파리 시내를 주행하면서 모든 사물을 포착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보행자들, 여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말입니다 놀랍죠? 인공지능이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트레일러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가 자동조정 기능으로 고속도리를 달리던 중에 트럭과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테슬라 자동차의 센서와 카메라가 트럭 옆면에 하얀색 그리고 그 뒤에서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테슬라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전 자동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 중에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떼지 말고 통제권을 유지하라는 경고를 운전자가 무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운전 중에 갑작스러운 폐색전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느낀 운전자가 자동조정 기능으로 병원 응급실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라는 게 주로 안전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혁신은 처음에는 이렇게 오류를 거듭하다가 여러 실패를 거치면서 교훈을 얻고 또 그 실패마저도 데이터로 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비롯한 최근의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는 이유는 어떤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과학기술 또는 비즈니스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만 이러한 개발이 주도되는 경향이 아마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공론화가 더디게 진행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새로운 혁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위험도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 자체의 안전성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속성과 관련된 위험 증가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의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자율주행 자동차 상호 간에 서로 데이터가 연동되고요 도로교통 표지에 대한 동일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해킹이나 테러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엄청난 재난으로 비화될 것이고 아마 삽시간에 도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교통관리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렇게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필요를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 자동차의 주행 기록 등이 모두 데이터로 저장되고요 재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갔는지 다 일일이 다 찍힐 테니까요 왜냐하면 운전 데이터를 모두 민간 기업인 자동차 회사가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사적으로 또 이익을 위해서 악용될 여지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명체 아닌 인공지능이 세상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눈은 비단 자율주행 자동차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미 대혁신, 대변역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혁신기술들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우리의 일상에 어떤 불편을 덜어주거나 결핍에서 오는 어떤 인류 미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법화경 비유품 제3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삼거, 화택의 비유가 나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요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는데 어린 자식들이 방 안에서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라고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방편을 생각해내죠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수레와 사슴수레 그리고 소수레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들이 집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약속한 수레보다 더 크고 좋은 하얀 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법화경에서 제시된 세 가지 수레 각각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을 운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그 커다란 큰 하얀 소가 끄는 수레는 법화경의 가르침인 일불승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법화경에서는 크고 좋은 수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방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여줄 미래를 얘기할 때마다 이 비유가 떠오릅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어떤 교통사고의 불안과 공포 또 에너지 자원 고갈이라는 결핍으로 결핍이라는 어떤 그런 미래 고통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편리하게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의 불길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제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는 미래 약속이 진정 우리 인간의 행복으로 직결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붓다의 깨달음을 다시 어떻게 이 시대에 얘기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갑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